지난 25일 경부고속도로 청주분기점 인근에서 38살 A씨가 몰던 차량이 10미터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가 사망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알고보니 이곳은 약 2주 전에도 화물차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 사고로 가드레일은 부서지고 현재는 임시방호시설만 있습니다. 예견된 인재가 아니었냐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한 트럭이 고속도로 10미터 아래 흙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차량 운전석 부분이 땅에 처박혀 있고 차량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추락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25일 새벽 1시 27분쯤. 사고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입니다. 가드레일은 역가락처럼 휘어진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차량 부품들과 차량 안에 있던 잔해물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38살 A씨가 숨졌습니다. 문제는 이곳에서 지난 10일에도 화물차 추락사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사고로 가드레일이 일부 파손돼 현장에는 임시방호시설만 있던 상황에서 이번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유족들은 추락을 막기 위한 가드레일이 바로 복구가 됐다면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곳에는 10일 사고 발생 이후 임시방호벽과 드럼 등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10월 10일 날 1차 사고 이후에 사고 현장 부근으로 PE 드럼, LED 신호봉, PE 방호벽, 그리고 전면식 화살표 등에 설치하는 안전 조치를 취했습니다. 고속도로 시설물 복구까지 걸리는 시간은 통상 1개월. 그 기간은 임시방편으로 사고 예방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인명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족들은 현장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등을 경찰에게 제출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HCN 뉴스 황정환입니다.